산업재해 사망사고 증가에 따라 전주와 군산, 익산에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말 기준 군산에서 5건의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올해에만 전주와 익산 등 3개 지역에서 11명이 숨졌다며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적색경보 지역은 지난 3월 말에 발령된 지역과 동일한데 전북에서는 지난 4월에만 3건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은 산재사고 발생 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.